6만원어치 식사를 마친 60대 부부가 계산 후 황당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글쓴이 A씨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겪은 일이 올라왔는데요. 저녁시간, 60대 부부가 방문해 아귀찜과 막걸리 등 6만원어치 식사를 한 후 금액을 결제하고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가게로 돌아와 환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는데요. 이들은 주인이 바뀌었냐, 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등의 트집을 잡더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나는 이 집 단골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손님 식사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묻자 이들은 전날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먹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는데요. 당시 바쁜 가게 상황에 승인 취소는 내일 해주겠다고 보낸 A씨. 이후 혹시나 해서 CCTV를 확인하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식사한 자리에 아귀찜 그릇은 싹 비워져 있었던 건데요. A씨는 환불해달라고 하기엔 크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음식을 억지로 먹은 상태라고 보기에는 거의 다 드셨다. 상대하기 싫어 환불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 먹은 음식은 환불이 안 된다고 강력히 말하고 이후에도 억지 부리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면 된다. 볶음밥까지 먹고 환불이라니 상습범 같다. 그냥 두면 다른 데 가서 또 저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